종알윤희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알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뱃속으르렁 뱃속소리 ASMR 영상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소화음이 많이 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스테머스커브 정진기 바이크를 이용해서 두고만 거기 때문에 예전에 올린 영상과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리의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녹음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알윤희의 뱃속 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안에 뭔가 화가 잔뜩 나신 아주머니도 계시는 것 같고 막 한 번씩 이런 느낌의 사운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수다를 털고 싶지만 오늘은 영상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다를 털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 굿나잇. 아멘. 여러분도 besser 수륙을 편하게assem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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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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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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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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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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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